내가 왜 나 나와볼래 지금 내 팔만 보이고 있으니까 빨리 나와 그 불타오르르 들어 봤구나 이제 너가 해 한 번만 하겠다 한 번만 하겠다 이게 뭐 하는거야 너가 이사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늘 티아라 11주년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물로 바꿔도 돼? 신비하다 그리고요 티아라 11주년 너무 축하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그렇대요 그렇대요 티아라 11주년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지현 오빠네 되게 오랜만에 듣는다 누군지 맞춰보세요 왜 안나와? 왜 안나와? 그래서 그래서 그래도 아직 오늘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려고 잠깐 켰는데 제가 지금 얼굴이 말이 아니라서 오빠가 오빠가 대신 나오고 둘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오빠 얼굴 보세요 제가 요즘 너무 정신없이 많은 일들을 정리를 하다보니까 오늘 너무 바빴어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보고싶어요 여러분 안녕 안녕